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오랜만에 보네. 쥐밤이야 쥐밤 쥐밤 비 안 와서? 맛있다고? 여기도 엄마 벌어지는 거 있다 오늘은 흐리니까 뱀이 없겠지? 어 저기도 있다 벌어지는 거 여기도 벌어지는 거 있고 흠 엄마 내가 이거 하나 줬잖아요 한 번은 한 번 더 먹겠다 추운 사람들은 맨날 뭐 밥 맨날 이거 먹어 버릇해서 신기하지도 않냐 아 따가워 아 흠 가자 아 아 모기가 너무 힘들어 아 모기가 아 모기가 너무 오오 오오